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티입니다 오늘은요 아스매지카모드 기반으로 해서요 마법 랜덤 마법 대전을 한번 해볼게요 6명이서 개인전입니다 뭐 따로 연락을 취하셔서 동맹을 맺으시거나 아니면 팀을 꾸리시는거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가능하구요 기본적인 룰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밑에 옵시디언으로 둘러싸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돼요 짠 이렇게 발사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발사기에서 나온 블럭이 있을거에요 그 블럭에 해당하는 마법을 가질 수가 있는거에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발사기에서 나온 블럭에 해당하는 상자가 앞에 놓여있어요 그 상자에 있는 마법템들을 가지고 대전을 벌이면 되는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10분 동안은 서로 마법으로 공격한다거나 할 수 없어요 그 10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법이 뭔지 우클릭을 해서 한번 사용해보면 알 수 있겠죠 저도 아스매지카 모드를 즐겨본게 아니라 그냥 상자에 있는 마법들 한번씩 써보면서 익혀와야 될거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간단한거죠 쉽게 말해서 능력자 컨텐츠를 아스매지카 모드에 있는 마법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요 자 그러면 마법을 뽑도록 하죠 자 태경님부터 뽑아요 에이 나부터 할래 아야 도땡이부터 해 아야 태경님부터 해 아야야야 나부터 나부터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아 아 새로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새로오신 분들 반가워요 네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매번 오픈인때마다 한 대씩 맞아야 돼 자 뽑으면 나오고 다음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할게요 들어가요 아 베비 왜이래 자 어떤 유저가 어떤 마법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약간 더 센 것도 있고요 조금 후진 것도 있고 그래요 어 아프리카 서버가 좀 안좋나 지금 버퍼링은 재문제가 아니라 어저께 하다가 일시중지했죠 어 그때 계신분들 계시려나 좀 급작스럽게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연기를 좀 하느라고 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씽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있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지 아 이거 불리하다 왜요 왜요 어제 잠깐 해봤네 보니까 도띵님이랑 아 근데 거의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다 지급되는거에요 알았어 알았어 이스라 아 로껌님 감사합니다 네 새로오신 분들 모두 반가워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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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뽑은 분 저요 오케이 지금 누구 뽑고 있나 이거 상자에 있는걸 다 가져가는거야 네 거기 있는거 다 가져가는거에요 헐 자 어디래 그 다 가지고 나오면 되요 그리고 10분 동안은 서로 도망가고 숨고 그 공격 안 당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때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마법 사용해서 자기가 어떤 능력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뽑을게요 어 뒷풀이는 글쎄요 일단 진행을 해보구요 허 아 네 맞아요 예롱님 어제 연기한다고요 도중에 끝났죠 자 연기 또 이거 뭐야 준비한다고 어 한 40분정도 하다가 최후의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끝났어요 아 오케이 네 저 뽑을게요 아 나 뭘까 어 잠깐 아 나 되게 왜요 왜요 아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잠깐 오케이 됐어요 됐어 왠지 그거 같다 흐흐 흐흐흐흐 너 뭐야 거 어 자 자 다 뽑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서로 도망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통화는 끊을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연락 취해가지고 뭐 팀을 맺는다거나 하시면 되요 네 네 자 30분까지는 평화시간 고고씽 네 어 가자 가자 여러분 갑시다 아 아 아 아 제가 제 능력이요 제 마법이 그거예요 농 농부 농부 농사짓는 거 아 아 네 이게 mpc를 뽑아가지고요 그 mpc에서 나온 마법 레시피를 가지고 마법을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법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또 mpc가 장비를 줄 수도 있죠 어 좋은 장비를 먹는다면 어 어떻게 보면 좋은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멀리 가야돼요 멀리 사람들이 제가 농사짓는 데를 발견하면 안돼요 자 일단 멀리 갑시다 이게 뭐였지 어 뭐 천시가 알려줬는데 이게 대매 어쩌고 하던데 자 일단은 좀 높은 데로 가서 합시다 어 얘 뭐야 안녕 안녕 친구야 반가워 아 이거 어디 어디로 도망가야돼 사람 없는 데로 가야되는데 대저택이요 대저택 어저께 천시가 써먹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될 것 같은데 안 쫓아오지 아 미뿜님 감사합니다 미뿜님 고마워요 아 미뿜님 고맙습니다 미뿜님 고마워요 미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미뿜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근데 아 어디로 가야되지 어 여기 아이몽님이다 아 여기 아마콘님이다 아 여기 아마콘님이다 아 여기 다 다들 여기있는거야 아 일단 안걸리는게 제일 중요한데 아 책장 떼라고? 내 책장 근데 다 없앴어 그래 천시야 그래 천시야 니가 좀 알려줘라 아 책장은 일단 안 뜰게요 자 여기 왜 못 올라가냐 올라가는 길 없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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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까 시작한대로 가야되네 그래 이거라도 부수자 아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방송 찾아와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책장을 떼겠습니다 책장을 떼라고 하니까요 일단 책을 좀 떼어갈게요 어 네 제가 이따가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경창..경찰청 창살..샬님 어서오세요 경찰청 창살..샬님 어서오세요 아 밑붐님.. 밑붐님 들어가시나? 아 밑붐님 들어가세요 네 르릉진님 어서오시구요 하나부신님 어서오세요 비젠트님 어서오세요 야 천둥신다 야 이거 책 얼마나 떼어가야되지? 네 버퍼링은 아프리카 서버 문제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어 주말이라 네 네 방송하거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네 새로오신 분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책장을 떼어가라고 하니까요 책장을 떼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쾌적하게 시청하셔야 좋은데 아프리카 진짜 아프리카 진짜 뭐야 얘 아니 평화시간인데 평화시간 빨리 이동해야되는데 지금 큰일났네 아 얼마 안남았다 얼마 안남았다 얼마 안남았어요 빨리 뛰어가도록 합시다 아 버퍼링 진짜 어떡해 버퍼링은 제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결해드릴 수가 없다 여기로 가볼까 아 이거 도팅기가 아까 인비지 쓰고 있었는데 나 쫓아오는건 아니겠지 네 유튜브에 올릴거에요 유튜브에 고화질로 올려드릴게요 아 쫓아오는거 아니겠지 아 걱정된다 아 쟤 인비지 썼어 아 여기도 책장이 있네 자 일단 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 자 잔디블럭을 깔고 농사를 지어야겠죠 농사짓는 애니까 근데 괭이가 있어야 되지 않아? 아 이걸로 하나? 자 일단 흙을 좀 설치합시다 아 여러분 진짜 버퍼링 어떻게 하죠? 아프리카 서버가 괜찮아지기를 좀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을거 같네 아 로껌님 감사합니다 로껌님 고마워요 어 어 아그장님 고맙습니다 어 여보세요 어 그 형 분명히 있지 아니 없는데 나 지금 전화 한 통화도 안왔어 네가 처음이야 그래? 아닐텐데 어 진짜로 아닐텐데 아 그러면 어 내가 지금 야마코님이랑 같이 있거든 어 아 진짜 짜증나 왜왜 아 남추가 나 나 있는 건물로 왔어 어 진짜? 어 우리 세 명이서 우선 동맹해가지고 나머지 다 죽인 다음에 일대일대일 하자 그럴까? 네 남추랑 너 동맹이야? 아니 나 야마코님이랑 아 그래? 어 아 근데 지금 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평화시간 2분 남았어 어 아 남추가 여기 어 잠깐만 내 좌표로 올 수 있어? 아이씨 아 남추가 일로 왔다니까 지금? 나 미치겠다 좌표 써줘 어? 채팅으로 갈게 그쪽으로 갈게 이제 평화시간 2분 남았잖아 어 그쪽으로 갈게 그래서 세 명이서 우선 남추부터 죽이자 그럴까? 어 그거 야 일로 와서 좀 죽여봐 여기 좌표 27에 29야 야 자꾸 천둥 쳐 천둥 쳐 왜 이렇게 천둥 치냐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갈게 아 계속 버퍼가 걸려요? 어떡하지? 그 다른 방도 그런가요? 아 제 방만 그런가요? 자 일단 아직 평화시간이니까 램쥬치고 다른데로 갑시다 지금 여긴 안될거 같아요 형 그러면 초대해줄까? 어 어 어 아 그래 셋이서 통화하자 이러면 되겠다 왜왜 자 여기는 은근히 사각지대죠? 어? 은근히 사각지대 아닌가요? 여기 은근히 사각지대 사각지대일거 같아 네 자표 불러들었죠 헐렁헐렁 헐렁 자 제가 방송 한번 다시 켜볼게요 자 바로 리방할게요 리방 여기 나갔나? 여기 없나? 여기 없나? 아니 아니 스카이프방이요 왜 말을 안하지? 아 있어 지금 버퍼링이 너무 걸린다고 그러셔가지고 진짜 리방할라고 여기 27점 저거 지금 1분 1분 남았어요 빨리 가죠 자 거기 파란집에 남추있어 오케이 아 진짜? 남추가 왔대요 그래서 남추부터 죽이고 우리 3명이서 이제 남은 2명을 죽인 다음에 선이의 경쟁을 아유 물차리 부쳐야겠다 왜 문 닿아 형 왜 너 보지를 못하니? 남추 찾았어? 아니 나 지금 아직 자표 도착 못했어 남추님 보이는거 같다 이름표 있어 남추님만 있는거 아닌데? 또 있어 누구 어? 동맹인가보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남추랑 도미노 띵이랑 동맹 같거든요 자 좀 괜찮아졌나요? 아 그래요? 아 다행이다 아유 두사람 있어 있어 같이 있어 있어 와와와 평화시간 끝났어요 죽여도 돼요 진짜? 도티형 어딨어? 우리 3명이서 2명 죽여야되는데 어 나는 지금 못가 왜? 어 내가 말했잖아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 그거야? 어 한번도 안해봐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겠어 왜 뭐 나는 몰라서 얘기를 못하겠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기 도망간다 우리 싸우죠 이힐수 있어요 우리 이힐수 있어요 뭐야 뭐야 아 추워 근데 뭐야 여기 설치가 안돼 뭐야 지금 렉인가? 어 렉인가? 진짜 렉있어? 어 아닌데 도띵이 가만있는데 뭐지? 이게 뭐에요? 어 어 뭐지? 도띵이 튕겼나 보다 뭐야 여기 여기 왜 설치가 안되냐 아니 스펀지역이라 그런가? 책장이 계속 늘어 도띵이 왔다 이거 뭐 아 이거 아니구나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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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띵 왜 오 빠르다 아닌데 좀 떨어진 덴데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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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았다 잡았다 어허 어 잡았어 잡았어? 도띵이 잡았어요 야 잘했어 잘했어 도띵 일단 도띵이 나가셨어 여기 어떻게 나가지? 아 여기 딱 가봤네 아 여기 못 나가가지고 여기 계셨나? 이거 벽 부시죠 어 잠깐 어 저 남차한테 전화하는데 아 이거 아닌데 아 아 이거 쓸만한게 없다 NPC를 빨리 뽑아야되는데요 큰일났네 자 좋은게 나와야됩니다 좋은 NPC가 나와야되요 어 이거 뭐야 레이저포커스 아 근데 내가 에메랄드가 없는데 자 이거 키우는거고 이거 잡초잖아 아 이거 어디 어떻게 하는건지를 모르겠어 어 뭐야 오 오 오 오 누구 온줄 알았어 누구 온줄 알았어 책 아 이거 물 물 소환하는거다 물 아 씨앗이 있네 씨앗이 있네요 아 밀을 재배야되는구나 에휴 아 저 이상한 능력 걸렸어 진짜 절대 걸리면 안돼요 제가 클 때까진 자 자 이따 빨리 심어봅시다 아 물이 있어야지 이게 물을 소환하는거 같은데 아 그러네 오케이 알았어 알았다 알았다 자 자 여긴 스폰지역인가부다 자 일단은 제발 안걸리기를 빌면서 진짜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자 이렇게 좀 심고 자 이걸로 잘하게 하자 오 잘한다 잘한다 막 자라 막 자라 막 자라 막 자라 막 자라 아 많아 다 썼다 네 유튜브에 업로드 할거에요 제가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채팅창 모두 다 확인하지 못하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 이제 미렘 미렘피시가 나와야되잖아 어 뭐야 새끼 됐어 아 나 오 책장 오 자 아 아 이제 더 안된다 mpc 다 썼다 오 에메랄드 철칼 주네 엔더 진주 갑옷 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거 뭐지 라이프 에센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니야 오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아 여기 쓸만 레시피 주는 애가 왜 없냐 레시피를 준다는데 분명히 레시피를 준다 그랬는데 어 야 에메랄드 13개 아 13개 아 종이 어 이거 뭐야 마나 포커스 아 쓸모없는거 같애 하필이면 이거 할 줄 모르는거 걸렸어 짜증난다 이거 뭐지 아 케이네쉬 이거 뭐야 워터 에센스 얜 뭐 닭고기 오 얘 뭐 붙여준다 연습생 붙여라는데 책장 책장 야 천시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 자 아 또 버퍼가 심해졌어요 이거 아프리카 문제 같은데 어 이거 뭐야 스펠 북 오픈 위드 엘스피트 라이트 클릭 액티브 스크롤 논 이거 뭐지 이거 뽑아야되나 아 그래요? 아 어떡하냐 오늘 서버가 이상한가보네요 제가 설정 다른거 하는거 없이 그냥 하는건데 어 버퍼링 어 어 하나있다 레시피 자 뭔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아이고 배웠다 아 뭐야 이거 쓰레기 마법 같은데 쓰레기 마법 같은데 여기는 설치가 안되나 여기다 해볼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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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 뭐야 어 어 아니 막 이상한건만 어 파이어볼트 있다 파이어볼트 오 좋아 파이어볼트 하나 배웠어요 파이어볼트 텔레키네시스 센스에너지 서몬리프트 이건 뭐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일단 만들수있는거 다 만듭시다 자 빨간거 빨간거 아 빨간거 없다 야 빨간건 없네 이거 아 이건 못배우네 센스에너지 아 이거 땅파는거 같은데 이건 아 땅파는것도 배워볼까 아 일단 배울수있는거 좀 배웁시다 야 왜 안나와 빼야되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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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땅파 땅파 이거 막 땅파 장난아니야 일단 파이어볼트 흠 흠 흠 이거 별로 안쎄보이긴 하는데요 아이고 자 일단 뭐가 나올지 마법을 더 구해봅시다 마법을 좀 더 구해봐야될거 같아요 아 아 왜 이렇게 좋은걸 안주냐 일단 농사도 좀 더 짓고 흠 일단 미리 필요할수도 있으니까요 농사는 좀 더 줍시다 자 아 여기까진 안되는구나 자 차라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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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됐다 비기바 비기바 암마 형 형 농사짓게 비켜봐 자 됐다 됐다 야 뭐 이딴거밖에 안나와 네 누나 여보세요 네 너 어디야 저 왜요 아니 저기 뭐야 태경님이 나보고 네 동맹맺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친님이 전화오는데 너랑 아까 같이 있을 때 네 그래가지고 전화 끊고 남친님이랑 얘기하고 같이 오더니 네 하여튼 날 공격해 네 그래서 나 이거 능력중에 위치 바꾸는거 있어가지고 그거 쓰고 우선 도망와가지고 여기 그 시프트키 누르면 아이디가 안보이잖아 건물 안에 들어오면 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데 뭐야 둘이 둘이 다시 그런거야? 같이 세명이서 동맹맺고 그러자더니 네 어이구 뭐야 나 내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되지? 계속 이러고 있어야되나? 아 근데 아 이거 둘이 누가 팀이고 누가 팀이 아닌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제 상황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왜 어 얘 얘 너 딱 있어 너 거기 딱 있어 너 거기 딱 있어라 어 아니 아니 제가 급한 딜이 생겼어요 지금 어 어 어 잠깐만요 끊지 말고 그냥 계세요 왜왜왜 왜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요 지금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아니 왜 너 친거야? 왜 그래? 나 불안하게 그러잖아 어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하하 나 못해가겠잖아 하하하하 여기는 안에 있어야 되겠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저한테 뭐지 뭐지 어 어 됐어 됐어 어 저는 128이나 256 써요 지금은 안 쓰고 있고요 일상으로 그냥 아니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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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